조금 전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의가 되면 앞으로 24시간 이후에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어 네 번째 발의가 되는 것인데요.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발의 사유입니다. 야당 6당이 연합해서 낸 것인데 두 가지입니다.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의문 선임 안건을 의결해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 탄핵소추사유다. 딱 두 가지를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탄핵사유가 되느냐 하는 건데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 몇 조 몇 탕을 어떻게 어겼는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저렇게 했으면요. 어제 의결한 박문진 이사, KBS 이사 그게 다 무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의 탄핵의 현실적인 실질적인 목표는 뭐냐. 원래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출을 통해서 일단 직무 정지시킨 다음에 제대로 된 탄핵 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을 그 직에서 파면시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목적은 도저히 저런 사람은 저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파면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언제부턴가 파면이 목적의 목표가 아니에요. 파면이 목표가 아니고 뭐예요? 직무 정지가 목표예요. 직무 정지. 일단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활용하면 탄핵소추 의결은 되고 그 순간 직무 정지되니까 이 기능 마비를 시켜버리자.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기능 마비의 현실적 목표가 있는 거지 정말 탄핵 재판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끌어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제도가 이런 식으로 저들 이조 세력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저걸 좀 한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참 탄핵이라는 게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정말 이 국가기관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행동. 이걸 그냥 주고 봐야 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다수의 형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수가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국가기관을 사실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에 대한 죄인과 등등 이것뿐만 아니라 통신정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휴대전화 이런 통신정책 같은 경우에 이게 업계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이게 5개월 동안 스탑이에요. 5개월 동안 아무 빠르면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의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5개월 동안 그냥 노는 겁니다. 그 전체 공무원들이. 이 위원장이 사실상 탄핵소추가 돼버리면 그냥 놀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명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이서 대행을 하고 일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딴 2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아무리 초콜레도 추천하지는 않아요. 명단을. 그러니까 결국 2명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최민희가 엊그저께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때 야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 대통령이 부적격 인사돼서 그걸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해봤자 그걸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추천할 의미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본인 같은 사람 추천하면 안 되죠. 본인 말고요. 이 세상에는 최민희 위원장보다도 양질의 방통위원, 양질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방통위원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야당 추천이 가능한 인사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해 주면 되는데 일부러 안 해 주는 거죠. 2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최민희 의원이 말이죠. 지난번 국회의원 뺐지 안 달 때 무슨 일을 했냐면 매일 방송이 나와서 정치평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분이 직책이 뭐냐면 무슨 협회 있거든요. 정보통신협회. 뭐 협회. 상금부회장인데. 상금부회장을 했습니다. 꽤 연봉도 많고요. 연봉이 거의 1억 5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돈은 그쪽을 벌고 일은 그쪽에서 안 하고 실제로 와서 그냥 정치 논평하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통위원회는요. 방송유관단체. 그게 3년 이상 근무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3년 안에 근무하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느 지방방송사 이사로 등재되었던 분이 했다가 나중에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방송사 이사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단체가 방송통신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했더니 대통령이 이거는 법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임명을 안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끝까지 버텨낸 거예요. 그러다 국회의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왜 안 합니까 지금.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쪽에 방송계 하고 싶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거 만들어서 5인 체제를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2인 체제로 만든 주범은 민주당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mbc kbs 이사 관련된 거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저들이 탄핵소추 하더라도 사퇴하지 말고 버텨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직무 정지는 되겠죠. 그런데 헌재 구성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헌재로 가서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을 헌재해서 내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탄핵 남발할 때 그거를 천천히 한다고 그냥 늘어지게 탄핵재판에서는 안 되고요.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한 두 달 내로 말이죠. 이걸 빨리 판단을 내려주고 그래서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비로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지금 방통이 이렇게 한 부처를 정말 마비시키는 이런 야당의 행태 정말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야 되고 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일각에서는 사퇴를 시키고 또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급한 불은 끊기 때문에 저는 한번 탄핵. 그러면 또 그다음 사람 또 탄핵할 겁니다. 그럼요. 먼 이유로서 또 탄핵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청문회 사흘 했는데 일은 달랑 이틀 지금 당했잖아요. 그런데 탄핵시켜버려요. 아 참 기가 막힙니다.